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UV Freestyle에서도 출연한 래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이 몽골 래퍼들은 목소리가 높은 래퍼들이 많아서 멋있는 느낌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Sashy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Sashy의 TWICE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 ...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멋있데? 그러니까 몽골 래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저는 요즘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트렌디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UK에서 시작되는 이 드릴 음악 드릴 랩이 워낙 인기고 드릴 랩을 이제 해온 래퍼들의 목소리랑 몽골 래퍼들의 목소리에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뭔가 부드럽고 스윗한 그런 목소리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진짜 남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요즘은 더 트렌디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들어 호우 호우 어어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偷 hochow h07bż h08b g1bg g1bg0g0g0g0g0g0g1g0g1g0g0g0g0g0g0'. 목소리가 진짜 멋있다 진짜 깊고 진한 목소리니까 이런 바이브가 가능한 것 같아 바 god 네 пош 브 붓 때 비트의 질감은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이 사시의 목소리가 진하고 깊고 터프한 느낌이 믹스가 돼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 나온 것 같아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맘에 들었어 제가 서두의 드릴랩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요즘에는 뭔가 드릴랩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래퍼들이 각광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래퍼들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이 곡이라는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래퍼들이 좀 더 요즘에는 인정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냥 이거 들으니까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몽골어 랩을 모르잖아요 근데 첫 소절 딱 들을 때부터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싹 지배하는 느낌이야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무드가 있는 트랙이었던 것도 맞아 래퍼는 자신이 어떤 트랙이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곡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트랙이면 본인한테 너무나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트랙인 거지 참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진짜 와 이 래퍼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래퍼도 비트를 굉장히 잘 고르는 능력이 있네 마치 링러스 마냥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